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서 지난 월요일에 267명의 1차 적격 판정자가 발표된 바 있고 오늘 역시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2차 적격 판정 10명 도합해서 277명의 적격 판정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처음에 1차 공로 때 신청된 310명 중에 적격 판정이 나지 않고 계속 심사 중이었던 분 33명을 대상으로 오늘도 계속 심사가 있었습니다. 그 결과 적격 판정을 5명에 대해서 했고요. 부적격 판정을 1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심사하기로 한 계속 심사 대상자는 12명입니다. 오늘 부적격 판정을 받은 16명은 당이 당헌과 당규 또 그 밖의 지침으로 선정하고 있는 부적격 기준에 명확하게 해당되나 젠더 문제가 심각해서 젠더 검증 소위원회의에 검증을 거친 결과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했고요. 또 범죄 경력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인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도 역시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적격 판정을 받은 277명 외에 33명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적격 5명, 부적격 16명, 계속 심사 12명 이렇게 오늘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입니다. 이렇게 12명 이렇게 판정했고요. 다음 7차 회의는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